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하락세는 일단 멈췄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채 10년 물금리 여전히 4%대 위에서 머물고 있고 환율도 1339원. 외국인들은 오늘도 순매도 행렬 이어갔습니다. 방향을 틀었다 아니다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세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한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손평론가님 오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변곡점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시 사실 회복을 해줘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반등폭이 너무 약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가장 짓누르는 건 역시 금리, 환율, 지정확정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취약한 우리 증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결국 주도주를 사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리스크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뭐 다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1월 말 FOMC 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터지고 있는 지정확정 리스크들도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1월 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속 증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까지 거의 보름이나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이란에 뭐가 좀 터지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장이 무너졌었잖아요. 보니까 뭐 파키스탄이 이란을 공습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전에 이란이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을 공습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한 건데 중동전쟁이 지금 문제가 우리가 받아들인 리스크는 어떠냐면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처음에 가자지구 내의 분쟁으로 시작됐다가 홍해와 호르무즈 해업으로 확산이 됐었죠. 거기서 군사력 충돌이 있었고 이란이 거기에 뒷배경으로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지금 파키스탄과의 분쟁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거는 이슬람 내의 종파 간의 싸움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슬람 내의 순이파와 시아파가 있고 시아파는 이제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국이라고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순이파의 맹주라고 보고 지금은 사실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예전에 중동전쟁이 벌어질 때 시아파와 순이파의 세력 싸움은 정말로 치열했었거든요.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의 분쟁이 물론 국지전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아파와 순이파의 갈등이 지금 겉으로 도드라진 이런 양상이거든요. 어? 그럼 이게 뭐야? 가자지구 내에 있는 이 분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상하게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중동전쟁으로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이러다 번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우려를 갖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증시가 출렁이었던 것도 이 중동전쟁의 불확실성, 확전 양상 여기에 대해 지금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였다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직은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대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시를 볼 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환율인데 환율이 좀 지금 1340원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지금 사실 달러가 지수로 봤을 때도 그거에 비해서 사실 더 올랐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늦출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가 확 돌아서려고 하면 뭔가 큰 그림에서 좀 안정이 되는 시그널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완충이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보여줘야지만이 안정이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는 별로 못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면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내가 니네 나라에 출장을 가도 괜찮겠냐라는 안전하겠냐라는 걸 거꾸로 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바닥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바닥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뭔가 좀 개운하지 못한 뒤끝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현금이 좀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을 가지고 진짜 바닥이 나오는 시점을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FMC에서 이번에 큐티 관련해서 일정 제시가 나올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도 달러가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약간 쇼티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티의 감속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가가 좀 반영이 나온다고 그러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더 만들어 놓으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뭔가 문제가 한반도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생각보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녹록지 않다. 이 말씀이셨고. 그래도 또 어제 수준의 급락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등락을 상대로 좀 더 상세하게 저는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안에서도 반도체 대표 장비주들이라든지 또는 SKNX 관련된 기업들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르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런 대형주권 안에서는 반도체주들만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해상 운임 가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역 안에서는 보면 해상 운임이 약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를 항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대거든요. 항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85% 이상이고 나머지 15%가 해상으로 이동됩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운 관련된 운임이 인상을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일부에 대한 안도감이 증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움직였던 기업들이 웹툰 관련주라든지 또는 STO 관련된 기업들, 벤처 투자 기업들 또는 총선 앞두고 저추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는 업종군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망하는 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시장은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미국의 10연물 국채금리가 5%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던 시기가 일맥상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월 달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10연물 국채금리가 현재 4%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으로 증시는 올랐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일부 완화가 되면서 소멸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려감이 좀 더 산적해 있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우리가 긴 포지션을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힘든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딩 관점에 대한 부분만 움직임이 나왔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반등이 있긴 했어도 기별도 안 간다 이런 말씀 주시고 반등에도 크게 반등하지 않고 박스권 반등이겠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 1월에 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사님께서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궁금해요. 저는 일단 1월 달을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작년 연말에 좀 오버시팅을 했었던 부분. 특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과하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은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건 됐고 일단 내린다잖아 하는 그런 시그널만 보고 앞으로 내달린 그런 결과물인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가 또 유난히 좀 충격을 더 받았던 거는 중동전에서 발생이 됐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우리 쪽으로까지 전의는 안 됐었는데 최근에 대만의 총통선거도 있었고 또 남북 간의 약간 지도자들끼리 약간 대치 상태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게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게 분쟁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아이오아 준 거였나 거기서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럼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 트럼프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는 트럼프는 항상 또 미군 철수라든지 이제 군사 방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고립주의로 갈 거야 라는 어떤 기본적인 노선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달 초에 있을 그 FOMC에서 일단 QT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 제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 좀 잦아들어가는 연주 인사들이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잦아들어가는 분위기인데 혹시라도 금융시장이 그거 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좀 충격을 한 번 더 받는다면 빠르면 3월의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월 달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3월의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주가가 한 번 더 심하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갖고 계신 자산 가운데서 현금 비중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고 시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앞서 이상로 대표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우리 시장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아니에요. 저출산 관련 주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런 주식들이 움직일 때가 보통 시장이 좋지 않을 때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자신 있으신 분만 하시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 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종목이나 안 갈 것 같은데 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의외로 같은 종목이 있었는데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피 실제 LG 생활건강은 지금 뭐 작년 영업이익이 31% 하락했다는데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보면 우리가 완전 다 포기를 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보면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그 미련 때문에 던지지 못하고 꾸준하게 또 들고 가야 되고 또 그런 희망 자체를 또 꺾어버리는 시장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작년 주가에 대한 하락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초화장품에 대한 순위를 매기면 항상 아모레퍼시픽이라는 LG 생활건강의 10위권 내에는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10위권 안에서 완전 밀려남으로써 지금 현재 LG 생활건강이나 또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버렸다는 거죠. 앞서 우리 이근영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소비지표가 기저효과로 회복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런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일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추세적인 반등으로 나타내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너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보면서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굳이 신규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아니 뭐 증권가에서도 화장품 관련 쪽이 하반계나 실적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긴 했던데 북미 진출도 열심히 타진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겁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올랐던 클리오라든지 또는 인구르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북미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에 대한 모습이 대단히 좋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되 나머지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중남미라든지 또는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제로 통계자료에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K-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아직은 뭐가 데이터가 남기 없군요. 그리고 반대로 갈 것 같은데 안 간 종목은 제가 JYP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박진영 프로듀서가 50억 원을 우리가 소위 줍줍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주가는 깜짝 반등하고 끝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일 수는 있는데 JYP를 비롯해 가지고 엔터 업체들이 아마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가이던스를 다 못 맞출 겁니다. 아마 가이던스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노이즈, 거기다가 이번에 신규 앨범 출판한 아이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상보다 못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 업계가 고점을 친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게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대주주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자사주를 사는 경우를 보면 거기서 덧빠질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가 바닷건 근처였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지만 실적이 지금 되게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엔터 쪽이 사실 기대를 모은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있지가 지금 새 앨범의 초동 판매량이 지난번 판매량보다 확 줄었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게 아마 좀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론가님 모실 때도 지금 케이팝의 인기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있지를 갖고 케이팝 전체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해서 핫한 스타라고 한다면 뭐 있지가 있겠지만 있지보다 더 핫한 스타들은 많이 있잖아요. 와이브라든지. 그게 이제 JYP 소속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케이팝 컬처에 대한 거는 꺾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사실상 이제 엔터주들이 실적을 쌓는 거는 이렇게 이제 히트하는 아이돌 그룹을 배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공연이라든지 콘서트를 통해서 사실 이제 매출을 쭉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고 저는 그래서 뭐 박진영 PD라고 하나요? 지금 가장 쌀 때 이제 뭐 사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데뷔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앨범이 팔려나가고 이제 콘서트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 자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픽아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화산업 자체, 비즈니스 구조 자체는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매입보다는 자사주 소각이 어땠을까?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시고. 차라리 뭐 주주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뭐 주가는 확 반응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저출산 공약에도 오늘 좀 여러 가지가 쏟아지면서 관련주들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아빠 유급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에게 자녀 돌봄 휴가 연 5일씩 지급하겠다. 뭐 이런 걸 내놨고요. 민주당에서는 결혼하면 1억을 10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고 자녀 한 명 나오면은 무이자로 바꿔주고 자녀 셋을 나오면은 1억 원을 완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센 정책인 것 같고. 아가방이 오늘 움직였어요, 이사님. 이 정책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테마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거는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걸 못하냐면은 아가방이 이제 오늘 주가 급등했다는 건 결국 유아복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 아니에요, 출산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이슈가 지금 나온 지가 벌써 한 15년, 20년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었는데 그때마다 이거 이슈 나올 때마다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번 거가 진짜로 어찌 됐든 간에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진짜 시행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앵커님 같은 경우는 그럼 거꾸로 몇 명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없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딜레마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유아복을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두자고요. 전제를 두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 있잖아요. 그럼 애를 낳아도 그 애들이 낳는 시기도 그렇고 그 숫자도 그렇고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못 올라와요. 그럼 국내 시장이 국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정책 테마가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건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이슈메이킹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테마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없다는 게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 이 얘기였습니다. 결혼은 하셨잖아요. 지금 저출산 대책이 나왔는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이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저출산 대책이 지금 이게 총선 공약이에요. 사실상 이제 4월에 총선이니까 그걸 앞두고서 양당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저출산 대책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는 건데 다 뭐 좋습니다. 파격적이고 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사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피부를 체감되는 정말로 정부 대책으로 나오려면 정말 시간은 아직 멀었고요. 이거의 절반만 지켜도 다행이고요. 참고로 21대 국회에 많은 총선 공약들이 나왔는데 지금 거의 끝날 때 됐잖아요. 이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만여 개가 넘거든요, 공약이.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저출산 대책을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핵심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점에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가 체금을 하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출산을 하고 그 아이들이 크고 그 아이들이 인구에 포함이 되고 이런 인구 구조학적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테마주들을 그렇게 5년에서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각의 차이 미스매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테마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은 또 다자녀 가고 계시잖아요. 다자녀를 갖고 계신 입장에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 내숨 무리일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아빠 방이어서 망갔을 텐데 아가 방이어서 갔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유아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종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모를 정도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주식에 대한 또 수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대중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저출산 관련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또는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 같은 데만 보더라도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 아가방 컴포니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광일 연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 정말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또 빛을 발해서 또 갈 때가 많기 때문에 총선을 우리가 4월달이 총선인데 3월달까지는 계속 이런 이슈는 저는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벤처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 우리가 청년 창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벤처 투자 회사들이 저점에 매수가 또 들어와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총선 앞두고 계속 이런 정책 관련된 이슈는 될 수 있다. 대신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올해 만약에 이런 총선 관련된 정책들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올해 당장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작년에 예산을 짰던 것을 올해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정책들이 나왔던 것은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산을 받고 그에 따른 예산을 내년부터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상당히 멀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대감은 기대감으로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료 대표님, 방송 열심히 하셔야겠다라고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열심히 안 하셔도 되죠?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입장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몇십 년간 어쨌거나 저출산의 고령화에 대한 트렌드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가방을 갑자기 떠올린다기보다는 관련한 어떤 섹터랄까요? 혹시 생각을 해두신 게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이사님.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머릿속에서 저출산 관련주하면 다 테마주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사실 교육 관련주가 됐든 어떤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이 됐든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똑같은 범주거든요. 지금 당장에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꺼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저출산 관련주라고 해서 묶여 있는 카테고리는 많아요.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유화복 만드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의 어떤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쪽은 저는 좀 못 찾겠습니다. 이게 웃긴 게 사실 유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신에 노인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현명하게 바라보면 노인 관련주가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 관련주가 현재 시장에서 안 가는 것이 총선 정책을 가지고 요즘은 노인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 20대, 30대 표층을 공략해야지만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먼저 우선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노인 관련주를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깨끗한 나라가 노인 관련주였는데 그 이유가 좀 웃깁니다. 노인 기저귀를 만든다고 해서 노인 관련주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은 끼워 맞추기 시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오늘 또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AI하고 웹소설 두 가지 테마가 같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혹시 평화가님 보셨습니까? 밀리의 서재? 네, 그냥 기본적인 정보는 받고 밀리의 서재는 저 같은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시 뉴미디어 업종에 속하는 곳이고 또 전자책으로 국내에서는 일단 개척자이면서도 지금 마켓쉐어 1위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고 성장 스토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오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전자책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개척자이면서 압도적인 점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는 거고 이제 여기 더해지는 게 아까 AI 말씀하셨잖아요. AI는 이제 전 산업에 지금 다 녹여들어가고 있는 거고 밀리의 서재도 여기서 예의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소싱한다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일부 이제 만들어내는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데 밀리의 서재도 AI를 활용한 굉장히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거는 밀리의 서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타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크게 보면 큰 파이로 만들어질 수 있는 파생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아예 책을 요약을 해준다고 하니까 책을 한 권 읽을 거면 한 권씩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들잖아요. 이야기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작가의 역할을 AI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 가지 책을 읽을 때 그 요약본을 읽고 나서 나 그거 다 읽어봤어 알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이든 정서적이든 간에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거의 얻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만, 작은 정보만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결국은 생활의 편의성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인간의 어떤 지성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그런 또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건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밖에도 웹툰 관련주들이 크게 들썩인 모습이었는데 웹툰 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문체부 발표가 나온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의사님? 네. 문체부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웹툰 관련된 웹툰 소설 같은 것들, 만화 같은 것들, 소설 같은 것들이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들도 그동안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히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드라마로 나온 것들이 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질 않았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 준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요즘 엄청 핫하다든지.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질 않아서 그런데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만화 시장, 이런 쪽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웹툰이 그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아마 나스닥 상장 네이버 웹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규모를 더 키울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IP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 방향대로 이쪽은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오늘 문체부에 대한 발표도 했었지만 또 일부 언론에 많이 노출 안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최근에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게 웹툰이 미국의 북미 플랫폼에서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서버가 이제 접속이 너무 폭증이 되다 보니까 일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웹툰을 나타냈을 때 누적 조회수가 약 129억 해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기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다른 여태의 웹툰 관련주들 안에서도 DNC 미디어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도 DNC 미디어가 이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과거 이제 웹툰 관련주를 보면 이제 MBT가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MBT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의 쿠키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현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쿠키가 현금화되어서 그걸 결제하는 방식인데 그 쿠키 서비스를 만든 업체가 MBT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MBT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웹툰에 같이 또 이런 IP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또 Y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일진물 우리가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중학생들 일진물이나 또는 먼치킨유라고 해서 요즘은 과거에서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서 만랩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만화들이 요즘은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거든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제가 좀 봅니다. 일진물 좋아하시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만화 관련된 IP들이 요즘은 이제 웹툰화가 되고 웹툰이 또 드라마화나 영화화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 앞으로도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는 좀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용화가 유용화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 보면 이제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웹툰이 이제 영화화가 되면서 신과 함께 원투가 다 천만 이상에 대한 관객을 동원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이런 스토리라인이 탄탄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드라마나 영화화가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대세가 될 만한 IP들이 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온다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말씀하신 뭐 DNC 미디어, Y랩, 웹툰 관련주의 관심은 우리가 안 가질 수 없겠습니다만 단기 투자자의 영역인지 중장기 투자자의 영역인지 여기서는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2, 3년 동안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달 내외에 대한 부분 성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는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는 상당히 제한적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돈의 수급이 꽤 많이 붙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긴 시각에서도 웹툰 사업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건 일단 웹툰을 보는 문화 자체가 되게 핫해요.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이 웹툰을 소비하는 이런 문화가 거부감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콘텐츠와 콘텐츠의 방식 소화하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웹툰이 거기에 맞은 거죠. 이제 웹툰 산업도 급성장했던 시기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한 3년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역 조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었어야 됐었을 때 그때 웹툰 산업이 매출이 확 일어나면서 제대로 성공 방정식을 그때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사들이 본격적으로 파워를 갖고 해외에서도 고객사를 만들어내고 유통하는 방법, 그 IP를 갖고 또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서 제2, 제3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성공 방정식을 지금 습득을 하고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글로벌로 가서 제대로 파워게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디즈니나 아마존 이런 정말 글로벌 거대사들이랑 한번 소위 전의 전쟁도 한번 벌려볼 수 있게끔 미국 중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시작이 됐지만 그런 성공 방정식을 쫓는 다른 이제 여러 회사들도 또 등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혁신을 하면서 이 산업 자체는 저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AI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 AI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넷플릭스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AI를 도입하고 있고 그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가의 역할을 AI가 굉장히 많이 대처하게끔 만드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비즈니스 구조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고 웹툰 산업에도 AI가 도입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OTT에서 대박이 나면 덕을 보는 곳은 IP를 갖고 있는 제작사 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곳들은 사실은 웹툰 플랫폼이고 직접적인 수익을 내기보다는 흥행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드라마가 흥행하면 웹툰이 역주행하고 이런 걸로 오는 흥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웹툰 플랫폼하고 웹툰 제작사하고 어느 쪽을 투자하는 게 좀 더 비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쪽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작사라고 하면 그러면 제작사들이 웹툰 관련된 것만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작의 어떤 성패에 대한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기대했었고 상장했을 때 처음에 핫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그 회사들이 웹툰 관련된 드라마를 제작을 못해서 지금 주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작 비용도 제작 비용이지만 이게 그쪽과 관련된 비즈니스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갖다 좀 멀티풀하게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 포텐셜을 놓고 성장을 계속 해나간다는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는 플랫폼 쪽이 오히려 투자하는 관점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웹툰에 대한 양대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스터블루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블루라는 회사도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미스터블루라는 회사는 조금 약한 기반이라는 거죠. 플랫폼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와 단독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와 할 것인가로 했을 때 네이버를 가장 선호하게 되고 또는 카카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영화화하거나 또는 드라마화를 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작사에 대한 인기라는 것은 사실 대중의 인기는 우리가 구름과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플랫폼적인 부분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좀 더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이버 웹툰 상장하고 나면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60대 이상인 분들은 이런 문화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보면 무협지 이런 것들 집에 가득 쌓아놓고 아버지 막 보실 때 옆에서 제가 한 번씩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만화책 빌리던 시절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친숙하게 다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4 공개 이슈가 또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가가 대단히 그것 때문에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거기 온 디바이스 AI, AI가 장착이 돼서 언어를 갖다가 13개국 언어를 갖다가 바로 즉시로 통역을 해줄 수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미지 마케팅의 느낌이 좀 들어요. 외신 기사들이 호평 일색이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도 돌이켜서 과거 갤럭시 23이나 22, 21 이쪽을 다 한 번 뒤져보시면 다 외신들 악평했던 기사들은 거의 없어요. 다 호평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저도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가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기사로만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현 사장이 아마 갤럭시 24를 1억 대? 1억 대를 팔겠다고 지금 한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갤럭시 시리즈가 한 5천만 대 정도 팔리면 잘 팔린다고 했었는데 한 1억 대 정도 파는 것 같은데 팔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정도 팔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최근에 갤럭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핸드폰의 교체 주기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갤럭시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도 애플을 따돌리고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폴더블폰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시키고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애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시장 역시도 생각보다 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놓은 못이 돼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뭐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통역도 되고 이번에는 좀 신선하다. AI 이번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 반면 애플 이미 다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쪽도 있고 많이 좀 팔릴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얼마나 팔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저는 AI폰이라는 해계모니를 먼저 치고 나간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어차피 이게 과거의 양상들이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보면 삼성이랑 애플은 늘 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삼성이 급하게 따라가서 갤럭시를 내놨죠. 그때 특허전쟁 했었죠. 그걸 이슈가 돼서 탑1,2가 되면서 서로 경쟁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양상이 뭐였어요? 대화면폰이었다고요. 삼성이 치고 나갈 게 대화면폰이었고 근데 대화면폰이 떴죠. 왜냐? 애플이 같이 대화면폰 채택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경쟁으로 갔었죠. 근데 카메라 경쟁이 사실 이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다가 혁신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뭘 하지 하다가 삼성이 꺼내든 게 접는폰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애플이 접는폰에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장이 커지질 않고 있죠. 접는폰은 중국 업체들은 폴더블폰 시장에 뒤들어갔지만 사실 애플이 들어가야지 이제 같이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AI폰이 그 다음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AI폰은 애플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어쨌든 AI라는 어쨌든 어젠더 자체는 너무나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AI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리라는 이제 AI 기능도 이미 있고 다만 이제 매를 들면 온디바이스라든지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고 정말로 굉장히 쓸만한 뭐 그런 AI폰들을 이제 애플도 경쟁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삼성이 지금 이번에 갤럭시 S24를 어쨌든 온디바이스 AI폰으로 내놓은 거는 헤게몬이 싸움에 있어서는 선점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생성 AI가 오늘 시장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또 집중해서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번에 삼성이 엑시노스를 탑재한 모델도 함께 출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안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도 못합니다. 사실 저 분야에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애플 그리고 이제 콜컴 그리고 이제 미디어텍 대만 업체거든요. 이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모바일 프로세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삼성이 엑시노스를 꺼내들면서 AI 칩에 대한 자체 연구 개발을 시도하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삼성이 그걸 참여함으로써 국내 팸리스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하우스 기업들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삼성이 AI 칩에 대한 부분을 안 해버린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다 외선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삼성이 이번 노력은 우리가 충분히 잘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이 저는 삼성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아빠일 님께서 온 디바이스 AI면 칩이 따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안에 그냥 있는 건가요? 이게 궁금하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답이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통은 AI 칩이라고 하면 GPU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GPU나 NPU나 뭔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S24에 들어간 엑시노스나 퀄컴 칩에는 따로 NPU가 들어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성능이나 사양 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이 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온 디바이스 AI라면 어쨌든 통신을 거치지 않고 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칩이 저는 심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일단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앞으로 시작된다는 서막을 좀 알렸다. 삼성 S24가 그렇게 친다면 혹시 요구가 파생해서 뭔가 이렇게 부품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방열 쪽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사님 혹시 그거 관련해서 혹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는 그쪽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세요? 방열판 관련해서 국내 이제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프로텍의 자회사가 미나미사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 만족에 들어가는 방열판을 제작했던 업체가 미나미사고 그 미나미사를 인수했던 게 프로텍이다 보니까 주가 일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품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에 대한 이 엑시노스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국내 이제 팻미스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든지 또는 이제 디자인 허우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든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성패는 이제 이미 이제 생성 AI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런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의 변화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것은 엑시노스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자주 오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인가 그 저기 칩 발전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수입을 했었던 금액 자체가 약 8조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시노스 2004대기 되게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도 사실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발열 문제 때문에 한 번 드롭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23회는 아예 쓰질 못했었잖아요.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도 클 뿐더러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를 받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이 엑시노스 2400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 갤럭시 24의 판매 여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온디바이스 AI 하면 또 이제 파운드리 이런 쪽도 좀 중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TSMC가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왔다고 하고 1년 전보다는 실적이 좀 감소한 걸로 나왔다. 이거는 파운드리 어팡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TSMC 실적은 사실 애플 아이폰 5랑 아이폰 5래. 15이죠. 십자를 빼먹었네요. 아이폰 15의 판매 부진과 직결되는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최신 공정 칩을 아이폰에 공급하는 게 TSMC인데 지금 아이폰 15가 어쨌든 중국을 비롯해서 예전만치 파워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실적이 연동돼서 어쨌든 기대치보다는 밑돌았다라는 점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안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AMD라든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결국에는 다른 여태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추세가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 AI에 대한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따른 부분에서 AI 시장이 앞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어울려지면서 신국가를 가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현재 TSMC에 대한 실적이 시장 컨셉 선수보다는 좋게 발표가 돼서도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SKNX에 대한 주가가 좋게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 AI 시장이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은 레거시보다는 AI 쪽에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계속 그러면 AI 쪽으로 맞춰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레거시 쪽도 보셔야 되죠. 당연히 레거시 쪽을 보셔야 되는 게 AI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HBM 시장 자체가 작년에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지만 시장 마켓 사이즈 자체가 생각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업체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23년 추정 시장 전체 마켓이 한 20억 달러? 그 정도였었고 27년까지 해서 한 5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커질 수는 있긴 하지만 마켓 사이즈가 그 정도인 상태에서 3, 4가 이제 어쨌든 나눠먹는 구조가 되잖아요. HBM 쪽으로 반도체 삼성에서 2.5배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돗주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거는 여태까지 주가를 올리는 데에 하나는 모멘텀이었었던 거고 실제로 이쪽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주력인 레거시 쪽에서 전체적인 이익이 좀 올라와야 되고 오늘 하이닉스 올라간 건 AI도 있었지만 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 흑자가 난다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증시는 악재에 둔감해지는 법이죠. 부진이 길어진다는 건 오히려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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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